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미가 고민인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피부과에서 치료받는 것이 확실하긴 하지만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병원 방문이 부담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기미를 멜라노 크림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얼굴에 이렇게 거뭇거뭇한 것만 있으면 다 기미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진짜 기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기미는 햇빛뿐 아니라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존재하고 여기에 염증세포의 증가, 혈관의 증가 등 전혀 색소와 연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현상들도 같이 나타나는 색소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칭성을 띠게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즉, 한쪽에는 있고 반대쪽에는 없는 이 비대칭이라면 이는 기미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렇게 비대칭형이지만 형태학적으로 기미가 맞아 보인다면 색소가 없는 반대쪽도 기미가 안쪽에 존재하고 현재는 눈에 안 보이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막 여기 기미가 없다고 레이저를 신나게 뻥뻥 때리다가 눈에 안 보였던 부분도 기미가 싹 올라오는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가 한 측에라도 기미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시술 시에 굉장히 주의를 해서 반대쪽도 치료를 해야 합니다. 기미 연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제 예전 영상인 기미 색소 없애는 법 편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연구는 바로 이 멜라놈 크림입니다. 그냥 설명서대로 바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사용을 해야지 부작용을 줄이고 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멜라놈 크림이란 클리그만이라는 피부과 의사가 개발한 클리그만스 포뮬라라는 방법에서 우리 동양인에 맞게 약간 용량을 조절한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이드로키논, 두 번째는 트레티노인, 비타민 A죠. 세 번째는 하이드로콜티손 이 세 가지를 믹스해서 만든 것으로 이 중에 이 하이드로키논과 트레티노인, 비타민 A 모두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콜티손을 살짝 섞어서 이를 억제시켜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오리지널 성분 배합은 이 비타민 A 성분인 트레티노인의 농도가 더 높은데 이는 피부가 상대적으로 예민하고 색소침착이 잘 생길 수 있는 한국인에서는 자극이 심할 경우에 위험성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식으로 비율을 좀 개선해서 만든 대표적인 제품이 첫 번째가 이 멜라놈 크림과 두 번째로는 트리루스트라 크림이 있습니다. 기미에서 이 멜라놈 크림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으면 인터넷에서 기미연고 바르라는 것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발랐다가 피부 자극에 의해서 기미가 더 짙어졌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미가 더 짙어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붉거나 각질이 생겼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 세 가지 성분 중에 하이드로키논도 자극감이 있고 트레티노인도 자극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담으로 이 항노화의 대표적으로 알려진 스티바 A 크림을 요즘 매체에서 보고 무조건 명약으로 생각해서 환자분들이 열심히 바르고 피부염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기미 환자분들의 경우 기미가 짙어진 것 같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스티바 A 성분이 앞에서 말한 트레티노인이기 때문에 피부염이 유발되는 분들의 경우 기미가 자극을 받아서 짙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멜라놈 크림의 사용법을 설명서나 약국에서 들을 때 절대 손에 닿으면 안 되고 면봉으로 살짝 크림을 떠서 색소 부위에만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이렇게 듣고 따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셔야 되는 점 첫 번째는 면봉으로 바르지 말고 손으로 이렇게 얇게 펴바릅니다. 자, 설명서를 보면 국소 부위를 면봉으로 얇게 펴바르라고 되어 있지만 손에 묻게 되는 경우 다음날 아침 자외선을 받는 등의 문제로 면봉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면봉을 사용하도록 해보면 오히려 연골을 면봉으로 떠서 기미가 있는 해당 부위에 찍어 바르게 돼서 기미 부위의 생각보다 고용량이 자는 동안 계속 흡수가 되게 돼서 그 부분이 피부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량을 아주 얇게 펴바르고 바른 다음에는 손을 닦아주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먼저 이제 팟 아래 반쪽만큼 양측 기미 부위에 아주 얇게 발라보고 다음날 일어나서 크게 따갑거나 빨갛거나 각질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바르는 면적을 그 다음날부터 넓혀주라고 합니다. 이때 포인트는 무조건 최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끔 연골을 듬뿍 바르면 더 기미가 줄 거라고 생각하는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별 문제가 없다가도 용량을 조금 늘려 바르는 경우에 갑자기 바른 부위에 피부염이 발생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부염에 의해서 다시 기미가 증가하게 되면 기미 치료에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저는 연고에 큰 기대를 아예 가지지 말고 일단 이 파달만한 크기로 얼굴 전체의 색소 부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소량을 바르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로션, 크림 등의 기초를 바른 다음에 마지막에 발라주는 것입니다. 성분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원래는 기초화장 전에 맨 얼굴에 바르는 것이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극감이 있는 성분이 두 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안전하게 기초화장품을 바르고 마지막에 이렇게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미연고는 단순히 스티바 A와 같은 비타민 A 크림보다 더 기미가 집중적으로 있는 환자분들이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미에서는 피부염이 생기면 단순히 기미가 없는 사람에게서 피부염이 생기는 것보다 훨씬 더 피곤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치료가 어려운 기미가 더 악화될 수 있으니 기미가 있는 환자분들이 이러한 기미연고를 쓰는 경우는 연고 자체를 기초화장품을 바른 후 마지막에 발라서 안전하게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기대를 아예 하지 말고 아주 소량으로 꾸준히 바를 때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부에 자극이 가해진 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피부과에서 기미 치료를 레이저로 받으면서 연고를 같이 처방받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저녁 늦게 레이저 시술이 들어간 다음 피부가 자극받은 상태에서 밤에 기미연고를 사용하게 된다면 불난 곳에 부채질하는 꼴로 자극이 더 많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추운 날 피부가 찬 바람을 너무 짤게 돼서 자극을 받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피부가 예민한 날에는 바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에게 처방을 했을 때 아무 언급 없이 그냥 처방을 했을 때와 레이저 당일 날은 바르지 말고 예민한 날도 피해서 바르라는 언급을 했을 때 연고로 인한 자극감으로 병원에 연락 오는 환자가 급감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미가 있으면서 피지 발달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기미가 있으면서 화이트헤드와 블랙헤드처럼 피지 발달이 같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전 그 부위까지도 같이 아주 소량 발라주도록 합니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포인트는 소량입니다. 파달의 반쪽 정도의 소량으로 얼굴 반쪽의 색소 부위에 발라주는데 이때 피지 발달 부위도 같이 발라줍니다. 그러면 비타민 A로 인해서 각질층이 아주 살짝 탈락이 되면서 피부가 맨질맨질해지는 효과를 같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량이 많아지면 오히려 자극이 되니까 꼭 주의사항은 극소량을 지속적으로입니다. 지금까지 더새 피부과 원장 심현철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